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근데 저기 안킬로 안장도면 하고 뭐 있었긴 한데 안킬로 안장도면 쓸 데도 없으면 어차피 잡음막히는데 지금 최대한 못벗게 씨발 다 버려야겠다 씨발 놈들 씨멘트라 너 씨멘트라 전전장치 챙길 수 있으면 좋은데 뭐지? 왜 마우스가 안보이는거야? 겁나 서럽다 씨발 첫날 왔으면 우리도 푸테라 1,4,5 이거 들고 가면 예 장성 만든다 네 빨리 오우 왜요? 내 새끼들 왜요 또? 빨간색 푸테라가 따라와요 맞아 그 푸테라였어 내 내중인 푸테라 일로 오지 마세요 네 수부로 들어가고 있어 일로 오지 마세요 따라오자 멀쩡했는데 그 새끼는 죽었어요? 저 튕겨있는 동안 벨제부포가 죽였어요 역시 벨제부포 그는 씨미야 병신 내 내중인 푸테라 근데 어디 사래요? 저 진주동굴 초식선 밑에 진주동굴 사래 왜요? 혜저도 사래요? 왜? 악...qdna 텍 1리겠다 얘네 근데 그래서 자원조 다 잘 못하거든 얘네 근데 우리가 날탈 다 죽여가지고 아르짼li 등바리 다 죽여가지고 날탈 없어요 지금 안 돼! 혜젓 사라애들은 그... 밖에 집을 하나 더 줘야 되는거에요 그럼? 네 여기 텔포도 없고 해서 하나 더 줘야 돼요 포도 없고 텔포도 없어가지고 와... 죽을 했던 사람이... 못 살지 어? 이거 여물통... 그거 해야되요 돼지새끼가 밥 다 처먹어요 이거 아 캠슘이 다 뺏어요 제가 나 오케이 이게 될라나요? 제꺼 보게 돼요 저는 이거 타고 또 런처 한방 바로 집 찾아보고 있어요 음... 뭐 좀 빠져나? 음... 저... 저... 아크 패밀리 집 털어가지고... 어... 여기 뭐 있다... 테라있다 안에 어... 나... 어... 뭐야 이거 뭐야 어... 아르덴 도 있어 어... 빵 빵 여기 뚜껑이 열려있긴 한데 빵 하고 저거 날칼 다 죽여야지 저하고 못하게 야 시멘트 볼 나이스 오... 오 시멘트 좋았나봐 어디죠? 바로 옆에 저... 아르덴 찍고 오시면 돼요 어떤... 아르덴 렙 몇대요? 원피스다 원피스인데요 거의? 아... 아르덴 레벨 아... 아르덴 레벨 아... 아르덴 레벨 아르덴 레벨이요? 네 126 아 용사... 용사님이죠 아 그런거 같아요 용사님 존나 무거운 새끼 그 새끼 경험치 개맞은거님 야이씨... 세뇌! 세뇌! 힐프 어? 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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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야 여기 집이야 보트야 왜 안먹어졌냐 이거지 아닌가? 집인가? 이게 왜 안먹어져요? 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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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뭐... 아르덴 가요? 아르덴 가요? 아르덴 가요? 일단... 일단 들고 튀어 지금 있는 것만 들고 튀어 아니 안먹어져 다른탕 아르덴 아니 그니까 그냥 아르덴 타고 튀어 아니 저걸 못먹었어 아 그냥 못먹어두니까 일단 지금껏 살려오세요 어쩔수 어쩔수 아 아니 또 우리 아래된 둘이라지 예 이제 도망가 어 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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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저 이거 힐려고 하면 철을 하나 버려야될거 같은데 예 예 제가 튄다 용사한텐 가니까 난 포티라 까지 나도 지원가고 어 어 갈게 갈게 아 나 지금 문 열어놓고 한대 문만 닫고 갈게 위 있어요? 용사님한테 갈게 아 길이가 없는데 길이가 한번 채우고 올게 아래진이나 집히면 죽거든 우리 아 엄청 위로 올라갔어요 자 아르젠 런처방이면 되는데 런처방 없냐 이거 가서 런처 만드시는게 어떠세요? 뭐가 부족하죠? 풀링어 부족할 것 같은데 야 저 안 되면은 흑요석 있는 거라도 어떻게 되는 아 어 내가 잠깐만 아르티 너가 따라가줘 일단 일단 아 일단 알겠어 근데 부테라 찍고 있어 이거 저 그거 있어요 풀리머 15개 그리고 티린트풀 3개 넘게 있어 나 기력 채워야 되는데 여기 아까 그 집 있다 어떤 일 그 집이 뭐야 그 아까 우리 계속 빼먹 부숴려고 했던 제가 우리 집 왔어요? 아니 지금 여기에 제가 앉았어요 아 일단 거기도 웨이퍼도 찍어놓으시고 그 웨이퍼도 어떻게 찍어야? 그 마우스 힐 버튼 그 마우스 힐 버튼 꾹 누르면 셀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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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이거 털에 쯤 박아놓으니까 그냥 엄비도 모르네 진작 박아놓을 걸 그랬나? 진작 박아놓을 걸 그랬나? 첫 공화만 뜨면 두 번째 공화만 뜨면 죽겠다 그 그 철을 키울 수 있어? 원피스 찾음! 원피스 찾음! 원피스 찾음! 저 따라오세요 가는 쪽, 가는 쪽 나 푼테라 타고 다시 간다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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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이거 아 이거 내가 바로 가서 런처 박아놓으면 내가 자살 때리켜봐 사람 바로 가서 찝어있자 오케이 얘 무방둥이 어딨냐 지금 피탈 한 마리 더 있나 나이스 나이스 안탈로 버리고 사람 잡았고 이거 날탈부터 죽여 날탈부터 도비 아래좀 죽여 어 어 나이스 네 음 사람 나이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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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기 못 터뜨리지? 같이 죽을까봐 나이스 오 왔다 침대 끝났으면 뭐 아 푸텔하고 쪼레비였네 아 푸텔하고 쪼레비였네 이거 정말 안 때렸지 저거 잘 안타스 때리네? 입 때리면 잘 때려지네 런처로 때린거 임친데 원피스 여기 생각드니까 폴리머도 하나 없었네 아 아 나이스했다 이걸 다시 못다니 제작가리 다뤄놓고 나 차러간다 아 이거 런처 다시 만들어서 저 맵 끝에 저 친구 갔다와야겠다 이거 공격적이에요 오 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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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는데 여기? 이거 보세요 푸대 푸대 35개 오 오 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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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